돌아온 ASMR을 때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준비해볼까? 뚝배기! 왜 뒤통수에 살이 쪘어? 메스 정답! 나니? 장갑을 끼는데 정답을 음식 들어올 거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. 불소리 한 번 넣자. 칼을 끌어도 되나? 음식 등장할게요. 불 좀 올리고요. 여러분들 저번처럼 룰은 동일합니다. 음식 세 가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 이 소리 어떻게 해 이거? 첫 번째 음식이에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지금 처음 먹은 거랑 두 번째가 다른 거죠? 그렇죠? 예리하시네. 네. 아 나 이거 같아. 어우 소스 조심해야겠다. 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. 단단하구만. 성질이 고추. 정답! 승질이 고추. 미안. 미안해. 장갑. 어.. 정답이 안 돼. 음.. 아.. 음.. 뜯네.. 음.. 음.. 정답! 지글지글 거리는 거 지금 부대찌개 아니 호로록 했단 말이야 확실해? 예!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! 너 거기에 네 인생 걸 수 있어? 이 세 번째 메뉴는 산에서 먹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 아우 지글지글 정답! 어묵 타? 어묵 타? 어! 야 어묵 타는 왜 이렇게 먹지? 음료수 먹을게요 두 번째 음식 들어갑니다 이 음식은 우리가 좀 자주 먹어 김말이 어? 내가 어라고 하면 뭔지 알지? 뭐겠어 맛있다? 아니 아니지 실패라는 거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세 번째 음식 갈게요 음 피맛! 파프리카! 양상추! 적상추? 적상추가 말이 되네 마이크맛 상추! 정답! 네? 샐러리 요거 히트 없나요? 그거 먹은 거? 음... 우리가 텔레비에서 많이 봐요 연예인 옛날에 살짝 비슷한 이름이기도 했고 어? 정답! 네 양배추! 정답! 자두? 자두? 네 정답! 폐튀김 폐튀김 비슷할 뻔했어요 3번 음식 힌트 줄게 네 이거는 두 글자 두 글자 저 오랜만에 촉각 힌트 한번 들어갈게요 아 네 정답! 배추! 하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춰서 이거는 제가 승진이한테 주겠습니다 배추 찌끄내기가 돼지 먹여야겠다 돼지야 승진이는 배추로 이 행사 한번 해봐야지 네 배? 배고파요 추? 추워요 네 이거 시켜서 한 번에 항상 다 먹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시켜먹는 거야 대한민국에 요새 별게 다 배달돼요 정답 곱창 정답 곱창 정답 대참? 정답 대참? 나니? 아 정말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참 가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앉아계세요 배추가 없으니까 이거 뭔가 상큼한 게 없네 느끼하다 정답 갈비 갈비 네 어디 갈비? LA 갈비죠 너 수원 갈비보다 LA가 먼저야? 한 몸을 새끼고 근데 힌트 줄게요 네 세 글자 정답 응 근데 일본 음식 요거를 봐 요건 남기면 안 되지 조림 정답 문조림 어? 어? 그건 뭐야 너네 엄마만 만들 줄 아는 반찬 아니야? 갈치조리 고등조리 꼼치 먼저 때릴게 장조림 아 잠시만 기댕이 힌트요 힌트요? 네 이거는 어린애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어르신들은 조금 싫어하는 음식 자 2번 음식 맞춰볼게요 2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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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글자라니까 왜 5글자를 얘기해 2번? 2번? 나 이거 알았다 아 이건 진짜 맛있는데 아 아니 소리가 어떻게 들었지? 잠깐만 아이 그래도 맞을걸 맞아야지 부침개는 아닙니까 정답 응 달고나 아휴 힌트 하나 드릴게요 2번 음식 아이 사장님 예 아이 그거 땡땡땡 대짜 하나만 갖다주세요 피자 피자는 라지라고 하지 아 사장님 언제와요 출발했어요 정답 자 빨리 예 예 예 예 수유? 그러다 정답 빨리 맞춰 정답입니다 음식 전달하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남껏 먹어봐 너 즐겨 야 이 일본 음식은 이거 아 음 쫄깃해 이거는 진짜로 찍어 먹어도 되고 술안주로 좀 잘 먹지 뻔뜨기 느끼한데 고소하면서 맛있어 계속 먹게 돼 야 이거는 다이어트에 진짜 제일 큰 적이겠다 정답 콧 치즈 야 근데 이게 다는 못 먹겠다 나 혼자 정답 스펙 끝날 뻔했네 아 분홍 소세지 분홍 소세지? 응 어디 건데 어디 회사 거 다 왔어 다 왔어 왜 유턴을 하냐 다 왔어 정정환 정정환? 힌트 드릴까요? 네 진짜 중요한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사진 사진 정답 정답 응 뭐 끝났다 이제 사진 찍을 때 응 김치 볶음 김치 다 왔어 다 왔어 통과 김치? 외국에서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고 스마일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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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정답이었습니다 오늘의 경기 우리 승진이가 2대1로 승진이 승진이 띵동 Winter 배꼽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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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